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교를 졸업한 유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박사과정 유학 지원을 위해서 해커스학원에서 토플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 크게 자신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실제 결과는 목표보다 훨씬 높은 112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을 1위 선생님들께 배우고 기본적인 단어부터 실전 연습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빡센 스터리가 진행되는 토플 해커스 반이라면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율로 토플 성적을 올린 데에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